안녕하세요. 여기세요. 바르쉐 할게요. 에이사이트 첫번째로는 여기다가 사라지고요. 여기다가 사라지고 가리는 여기 전쟁기 누르시면 딱 붙거든요. 여기서 에임은 여기다가 딱 붙이지 말고 살짝 뛰어주세요. 살짝 뛰어주고 쏘세요. 그러면 딱 떨어져요. 딱 떨어지죠. 에이사이트 두번째로는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. 이번엔 여기. 여기서 할거에요. 여기에서 딱 달라붙어주세요. 달라붙어주고 여기 잎살기하고 여기 돌하고 어느정도 간격 살짝 이 정도? 벌려주시고 쏘시면 되세요. 이 정도. 에임 붙고 쏘면 이렇게 딱 떨어져요. 쉽죠? 첫번째로는 B사이트에서 A사이트로 포괄할거거든요. 다리는 여기로 대충 잡으시고 여기는 Ui 연막 그림 있잖아요. 왼쪽 점 그걸로 봐주세요. 여기다 맞춰주세요. 맞춰주시고 쏘세요. 여기로 딱 떨어져요. 쉽죠? 엄청 쉽죠? B사이트 두번째로는 여기 여기다 쏘시면 돼요. 여기다 쏘시면 돼요. 자리는 상관없어요. 여기다 쏘시면 돼요. 여기다 쏘시면 딱 떨어져요. 쉽죠? 엄청 쉽죠? B사이트 세번째로는 B사이트에서 B사이트 여기다 딱 붙어주세요. 달라붙어주시고 에임은 여기다 있잖아요. 여기 반정도 걸쳐주세요. 걸쳐주시고 쏘세요. 쏘면 여기다 딱 떨어져요. 쉽죠? 이건 B사이트 세번째로는 T사이트에서 B사이트로 던지는 거거든요. 자리는 여기 올라가셔서 여기 붙어 주세요 UI 연막 그림 보세요 여기 네모난 거 있잖아요? 문양 문양에서 여기다 이걸 넣으세요 넣으시고 쏘세요 쏘면 이쪽으로 달려가시면 돼요 시크넥터 쪽으로 달려가시면 까맣게 떨어지거든요 이번에는 시사이트 각복이거든요 여기다 혈압경우에 각복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로 나가시면 되거든요 여기 달라붙어주세요 대충 붙어 주시고 UI 연막 점 4개 봐주세요 여기다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쏘시면 되세요 쏘면 딱 떨어져요 쉽죠? 시사이트 두 번째로는 아까 거기서 반대쪽에서 할 거예요 여기 모서리 여기다 붙어 주시고 연막 그림 위에 점 보시고 여기다가 맞춰주시면 되세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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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붙어 주시고 쏘세요 쏘면 넓게 가꾸게 될 거예요 시사이트 세 번째 여기다 사라 배워보고요 공원은 여기다 붙어장 여기다 붙어 주시면 돼요 여기다 붙어 주시고 쏘세요 쏘면 이런 식으로 넓게 여기다 각복이 될 거예요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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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줘 좋아요 꼭 눌러 한 번 더 눌러줘도 좋구나 누가 눌러줬지 봤더니 누가 눌러줬지 봤더니 아무도 안 눌렸네